여러분 우리 태풍이 온대요. 태풍이 오고 여름에는 벌통을 꼭 붙잡아 매야 돼요. 비올때 하지 마시고요. 자 보세요.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. 자 이렇게 매듭 줬죠. 다시 할게. 이렇게 매듭을 길게 줘요. 놔요. 이렇게. 놓는 걸 보여줘야 돼요. 놓고 하나 바깥쪽 하나 안쪽 이렇게. 이쪽을 다 빼요. 다 뺍니다. 여기 밑에 피스 하나 박았어요. 피스. 미끄러지지 말라고. 피스 하나 박았죠. 이거를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습니다. 이거를 집값으로 땡겨야 돼요. 집값으로. 상태라 하죠. 집값으로 땡겨서. 이제 마무리는 아무렇게 놔도 돼요. 마무리는. 바람에 많이 날아가면 벌떡 속 터져요. 그러니까 지금 태풍 온다니까 바로바로 해서 이제 태풍 준비를 하세요. 태풍 준비를 하고.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풀기도 쉽고. 그러니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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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